귤 처음 따 본 소감이 어때요? 귤 사먹는게 싼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지 오 그거 하나 터득하셨으면 성공 이야 교과 허답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단원이 공부 엄청 잘했겠는데? 당연한거 아니겠어 힘들단 얘기야 아니 지금 뭐 30분 따고 힘들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종일 따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재밌더라고 하루종일 따도 정신이 없어 오늘 손기도 안 먹어가지고 지금 아주 비몽사몽이야 어떻게 귤 따실만해요? 네 재밌어요? 네 이거 먹어봐 그래도 좋네 이렇게 따가지고 집에다가 선물도 보내고 이런거 먹어봐야지 말도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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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난리 벗어 난리 벗어 안이 줄에 이따가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게 야 보람있네 따가지고 직접 보내니까 얼마나 좋아 어? 알아서 안이 귤 먹어 봤어요? 맛있죠 맛있죠 배가 불러 죽겠어요 배가 불러 죽겠어? 아니 닦아 귤 안 따고서는 핸동폰만 들고 있어 빨리 귤을 따야지 아니 귤 따요 핸드폰만 보고 있지 말고 귤을 따 귤을 따 내가 제일 지금 힘든 일을 하는 거요 그래요 뭔데 그렇게 힘든 일이요 취합하는 거 처음 따보시죠 귤 네 재밌죠 버리는 게 아까워 죽겠네 그러니까요 많이 물렀네 이게 저기 비 맞아서 눈 맞아서 그런 거 같다 많이 물렀어 땡기면 쏙 빠져요 지금 우리가 조금 시기가 조금 늦어졌어 이거 파먹었네 그거 진짜 맛있는 거야 새 버려요 그런 거는 가감하게 새가 파먹은 귤이 진짜 맛있는 귤 이렇게 냄새를 맡을까 그럼요 단맛을 알아봐요 한나절은 따겠는데 좀 빨리빨리 따야지 지금 초보가 윤금빨리 좀 잘하는 거 아니에요 ㅋㅋㅋㅋㅋㅋ 귤 처음 따본 소감이 어때요 재미 없어요 재밌어요 아 귤 사먹는 게 싼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지 그거 하나 터득하셨으면 성공 교과 후 답변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르니 공부 엄청 잘했겠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힘들단 얘기야 아니 지금 뭐 30분 따고 힘들다 그러면은 그러니깐 하루 종일 따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재밌더라고 하루 종일 따도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거예요 뚝딱뚝딱 그냥 나는 여러 명이 여기 한 군데 몰려가지고 쭉 사면 한나무가 딱 다지잖아요 그럼 엄청 재밌어요 아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따도 너무 좋아요 우리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정도 사이는 아닌 거 같아요 한나무에 붙어있으면 안 돼요 저렇게 봐봐요 저렇게 저렇게 나무속에 쏙 들어가서 따시는 거 보이죠? 요거 저기 뭐야 소득하셨네 아내 거는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나무속에 너는 내가 던진 거냐 버린 거냐 내가 던진 거네 땅에 떨어진 건 버려요 엄청 따십니다 엄청 따셨네 엄청 따셨어요 여기다 딱 놓고 이렇게 따시는 거야 도대체 어떤 게 상품인지를 모르겠네 저희는 그냥 상품이라고 따로 아이고 왜 이렇게 뚝따러지 이게 지금 눈을 맞아가지고 예예 강도는 엄청 높아졌는데 이게 많이 약해졌죠 지금 엄청 숙성돼가지고 맛은 진짜 최고 많이 먹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다 따는 거예요? 조그마한 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응 큰 거보다 그렇군요 아이고 계속 이제 그냥만 드셔보셨지 이게 되게 세상에 이게 눈이 맞아서 이렇구나 세상에 귤 진짜 맛있는데 그냥 손만 돼도 또 확 떨어지는데 예 아까워라 음 아 기저 먹히네 음 맛있어 아 콤만 되면 뚝 떨어지는 거는 네 금방 먹는 건 괜찮은데 여기 택배 가는 거는 썩을 수도 있어요 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너무 아깝다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설탕이네요 완전 높은거 따뜻해 설탕이 갑자기 일쑤네 촬영을 하니깐 없던 힘이 난다 아까 세게 따르고 지금 일부러도 됐다고 했어 겨울여행 제대로 하시네 겨울여행 제대로 하셔 귤 처음 따보네 그렇죠 다 처음 따보시지 뭐 이런건 어떻게 해요 그런건 맛있는거에요 이런게 맛있는거에요 일부러 있잖아 어떤사람은 시커멓고 거칠거칠한걸로만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어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 이동구 살짝 물른거 같은데 어디 봐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래 뺀질이요 그냥 서있어? 많이 땄는데 많이 땄다고요? 안 땄지 둥둥둥둥 따서 그렇지 둥둥둥둥 따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 땀 싹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완전히 끝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작정하고 따는거야 이거 하나는 내가 끝내고 갈려고 이렇게 물렁한것이 있지 그럼 이렇게 까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먹고 아 이 맛있구나 그거 걸린거야 너무 좋은거 가르쳐주는거 아닙니까 그냥 버리면 조금 아깝고 아 이분 되게 그냥 서가지고 따지도 않고 서서만 있네 내가 어제 오늘 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지마요 내가 감독관이야 뭘 그랬어? 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안하는게 다 이유가 있는거였지 뭐라 못하잖아요 이거 안에 있는거는 딱이다 안에 있는거는 안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안으로? 네 얼굴 조심하세요 이렇게 들어가갖고 꼭 따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야 돼 아 Bre원 너는 안으로 하회 아 네 아 아 네 아 아 아 아 농땡이 아저씨 왜 또 은우형이 타겟이야 이번에 갑자기 은우형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나 이거 그래도 혼자 거의 다 했어 난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피곤이 써있잖아 이거를 뺀줄이라고 써있잖아 맞아 채 뺀줄이라고 써있는데 누가 인정을 안하는데 뭘 그래 오 거의 다 땄거 같아 다 땄다 여기 여기 오 다 땄네요 여기 밑에 두 개 있네 여기 가운데 보이잖아 가위 들고 위반하는데 다 땄어 나무 하나 쏟아내기 힘들다 너무한거 아니에요? 아니 그만큼의 세분이 달라붙어가지고 너무한거 같은데 이거 빨리 빨리 끝나니까 난거 같아요 한라산 올라가는거 보다 쉽죠? 나무들이 길어 딱 우리만 해가지고 좋아요 이거는 새가 쪼아놨어 새가 쪼아먹은게 진짜 맛있는 나무예요 이런거 맛을 봐야돼 그럼요 엄청 맛있어요 새가 쪼아놨지 새가 쪼아놨지 새가 쪼아놨고 새가 쪼아놨고 새가 쪼아놨고 새가 쪼아놨고 새가 쪼아놨고 새가 쪼아놨고 새가 쪼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들라고 상처 없야놔요? 새가 쪼아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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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쪼아 왜 이렇게 많이 따셨대 이거 다 따신거에요? 아니죠? 이거 다 딴거에요 오 진짜 많이 따셨네 사랑이 운명인데 오 순식간에 많이 따셨다 아 이거 이제 가족들한테 다 배급되는 거네요 나무 하나 혼자 꺼냈다 나무 하나 혼자 꺼냈다 나무 하나 혼자 꺼냈다 나무 하나 혼자 꺼내셨네 그리고 요만큼 천원어치 갖고 왔어 우리 세가지 포즈 있어요 뭔데? 우리 세가지야 향기씨 하트 그리고 다음 포즈 화이팅 화이팅 넘버원은 뭐야 넘버원 어이구 좋았습니다 가인이가 어디다 거였는데? 왜? 더 두꺼운 달라고? 그럼 번따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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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